자유주의 파흡 교회 사상 자유주의 운동파들의 신학 사상이 그래서 제가 자유주의 파흡 교회 사상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현대 자유주의 신학을 논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하고 묘합니다 다만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리출과 하낙 그 다음에 이 라우젠 도시 세 사람 경우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 선정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신학계도 그렇습니다 아까번에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19세기에 대개 독일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파들을 양산에 이루어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가 대개 자유주의 사상으로 잘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기독교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보수주의 운동한다는 것은 성경적 정통의 기독교의 맥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거슬려가지고 사람 중심의 신학 운동을 전기해 나가자고 하는 이런 그 자유주의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제가 여기서 지적했던 대로 리출과 하낙 그 다음에 이제 라우젠 도시 이 세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 대표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사상이 과연 어떤 것인데 지금 현대 자유주의파 운동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주고 있는가 또는 이제 내가 종종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자유주의파 신학의 경향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자성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알버트 리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리출 신학의 대부로 독일 태생의 대신학자였던 이 알버렛 리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적 대표작의 저서가 어떤 기독교 칭의론과 화해론 The Christian doctrine of justification and reconciliation 이라고는 책을 쓰는데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의 사상이 정란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90년대를 전후해가지고 그는 정통파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모두 공격을 했으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소위 헐만과 한악과 같은 신학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자유주의 운동의 바람을 일으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저서를 발표했는데 중요한 것으로는 이 신학과 형의상학 Theology and Metaphixion 이라고 하는 책 이것이 세 권으로 되는데 그 다음에 경건주의 역사 Historic of Petism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발트와 슐라이마크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의 신학자인 리출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끼쳐지는 영향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보아야겠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먼저는 리출의 종교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리출은 말하기를 종교는 경건한 문제여 기독교 신학은 기독교적 경험의 문제라고 이런 슐라이마크의 견해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이 리출 사상에 영향을 끼쳐준 분은 슐라이마크로 볼 수가 있는데 슐라이마크가 종교는 경건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외형적인 모습이지 신비적인 것은 완전히 영적, 영성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배제되어버린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신학은 기독교적 경험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겠지요 그래서 신비적인 문제는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 사상을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출에게 있어서 신학의 대상은 인간의 의식 바로 슐라이마크의 주안과 같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아니라 신학 성경에 주어진 보금의 역사적 실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류는 보금서의 규범 즉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으로만 형성돼야 한다 이렇게 그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말했는데 이거 우리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인물 이런 문제들이 매우 복잡하게 나옵니다 신학 성경에 주어진 보금의 역사적 실체성 그러게 되면 이거 문구가 함께 되면 역시 역사적 실체성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실체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하나요 역사적인 인물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제2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모범적인 인물 이런 의미에서 자유주의 사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고 주장을 하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츄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그의 가치판단에 대한 이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단지 자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승리의 보증자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게시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분의 영향력 안에서 게시되고 우리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인정된 그분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봐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도이지 근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근접조차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금서 전승들이 판단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애에 의해서 표출된 역사적 모습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적인 인물로 모범서를 주장했고 역사의 예수, 신앙의 예수, 하느님을 향한 열정적인 뜨거운 믿음 그것도 예수가 본을 보였다 그것뿐이에요 사랑의 실천의 운동자로서 예수님이 생활의 모범자였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2위 하느님으로서 성유가신 그리스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 인정에 대해서는 인색한 개념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리추얼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속성은 그의 봉사, 그가 베푸는 유익, 그가 성취한 구원사역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의 활동사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졌던 내용의 사건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근본적인 하나의 신비적인 개념의 내용은 완전히 시작되고 배제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예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베드로우 신앙 고백과 함께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건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로마 캐들교의 주의와도 비슷한 일맥상통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역시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의 시작을 여사적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리군인 사상의 배기 원리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했던 대로 내가 리출이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리출을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우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 말하고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 그 말하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이미 시작됐다 하는 이 문제하고 세 가지 논리에서 우리가 다가가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학 사상의 성경 진리의 본질적 원리로부터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리출이 주장했던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이것은 투디 예수님에 대한 신격이라든가 신성이라든가 모든 걸 배제해버리고 모범적인 예수라는 개념에서부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이렇게 전개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달프 하나크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야 하겠습니다 하나크는 1851년에서 1930년까지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하나크는 이 개신교 현대주의 사상가 중 가장 크게 영향을 위해 대신학자로서 라이프지의 대학에서 교회사를 전공했고 박사학유를 취득해서 그의 교리사로 논쟁을 전개했던 아주 유명한 우리가 현대신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이 신학자의 한 분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리출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교리사를 저술해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유명한 교리사를 통했는데 자기가 교리사를 쓰게 됐던 동기를 바로 리출신학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출이 없었다면 자신이 결코 교리사를 범죄를 못했다 이렇게 해놓고 그 이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은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종교적 유산을 비판적인 태도로 전유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떠나버리고 자기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의미에서 이런 설들을 만들어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독단적 기독교는 사람이 원래의 보금 속에서만 만나는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벗어난 기독교 발전 단계이다 그것은 원래의 신앙을 지성화하거나 헬라화하는 것 혹은 그가 말한 것처럼 보금의 토양 위에서 이루어지는 헬라 정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 한학의 입장에서 보면 보금은 지적 교리가 아니고 역동적 실체이다 보금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즉 그의 실체에게 자신을 개방하는 사람들 안에 생명을 일깨우는 인격이다 그러니까 생명구원 같은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신의 인격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논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도덕적 삶을 하나의 뿌리로 하고 그리고 하나의 동기 곧 사랑으로 환원시켰다 하나 그 역시 리출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고무된 공동체를 수립하는 윤리적 과학 수행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 후 필수 불가기를 영역으로 보았다 하는 입에서 우리가 이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적 삶입니다 모범입니다 제가 이 신학적으로 현대주의 사상에 대해서 분리를 할 때 해방신앙 여성신앙 과정신앙 또는 민중신앙 노동신앙 이제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한 예로 들어놓고 봅시다 우리가 좀 우리 요즘에 소원에 들은 대로 치욕에 가면 남자들이 많고 천당에 가면 여자들이 많다 그럽니다 지금은 여성 전성시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부디 제가 여자들 편에서 한번 제가 자문자답 해보시라고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계신 많은 여성들도 있겠는데 스스로가 한번 정답을 내려보시라고 해서 여성신앙 그랬습니다 여성신앙 그러면 과거에 이 가부장 제도 아래서 남자들에게 눌렸던 그 억울하고 분하고 혹독하게 혹사당했던 그것들을 생각해서 아마 여성신앙 그렇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총체적인 의미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여성신앙 그랬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여성신앙이 있으면 남성신앙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들 딸들의 애기들 신앙이 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 자유주파 운동에 대해 분파적인 내용 어떤 해방신앙 여정신앙 과정신앙 희망신앙 무슨 민중신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독교를 어느 일방의 작은 것으로 이끌고 가서 기독교 진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이 분파적 작용에 의해가지고 새로운 운동을 시도하는 잘못된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건 모두가 잘못된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습니다 일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틀 안에서 하나 되기를 우리가 운동으로 전개시켜 나가야지 어떤 이제 지역적이고 사건적이고 분파된 내용만을 붙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부디 신앙의 이름을 붙여서 이런 분파적인 이 명칭아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건 잘못된 이 관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여성신앙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문주의 성경적 신앙 이래 버립시다 그래 놓고 남자도 여자도 눌린 자도 가칭자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전부 거기에 맞아 들어가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월터 라우스 앤 부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까 세 분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첫째는 리출이고 두 번째는 한악이고 세 번째는 이 라우스 앤 부시인데 월터 라우스 앤 부시 대개다 공통한 사상들이기 때문에 현대 자유주의 신앙에 영향을 미쳤던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들의 개인에 대한 문제와 사상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라우스 앤 부시는 1861년에서 1918년까지 생존했던 독일계 인물입니다 미국 출신이죠 이 사람은 미국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로서 독일계 침례교 신학 교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활동해가지고 미국 사람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원뿌리는 역시 독일계 아버지의 그 피를 받아 이어났던 사람인데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교회 사상적으로 분류해야 하고 영국 신학이 있고 미국 신학이 있고 불란서 신학이 있고 독일 신학이 있고 모두가 다 각각 특징적인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신학적으로 분류를 해서 나라를 거기다 붙이게 되면 그 나라의 신학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정도의 객담 같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신학을 운에 정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칼비주의 정통 보수주의 신학 사상에다가 모든 걸 학문적 논리가 아니라 신앙과 신학이 일치된 새로운 한국적 신학을 정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국 교류를 바로 세우고 나아가서는 세계선교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월터 라우젠부시의 이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 사람은 독일의 유학에서 리추엘에게서 직접적으로 사사를 받은 자유주의 신학자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라우젠부시가 독일의 유학에 가지고 소위 리추엘에게서 사사를 했기 때문에 리추엘 신학의 그 자유주의 운동파로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학교에는 오지 못하고 우리 교단 이 디안지스교 장로의 합동개혁 측 우리 총회 신학교 그리고 우리 디지털 신학에 오신 것 저는 진실로 환영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교단과 우리 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칼빈주의 정통 보수 신학에다가 반드시 우리 한국적 바른 신학을 정립해가지고 우리는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세계교회를 책임지자고는 이런 의미 아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강의하고 사상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와 우리 교단이 지금 우리 한국만 아니라 전세계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양심의 최선의 지성을 다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고는 이런 신학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우리 학교 이 신학 강의 매체를 통해서 만난 것을 환영하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시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총회 우리 신학교 이 우리 학교의 모든 교수들을 만났다는 걸 여러분이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과 감사할 줄 아는 여기서 출발하면은 자기의 사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한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 여기에 라우스 앤 루시가 리출을 만났기 때문에 리출 신학으로 빠져간 거예요 리출이 바로 이 슐라이어 마커를 만났기 때문에 바로 슐라이어 마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해결을 만나면 해결 영향을 받아가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 교단 우리 신학교 우리 학교 교수들 만남을 하느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철두철미한 성경적 신본주의 신학 운동을 지향하는 우리 교단이요 학교요 우리 교수들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라우스 앤 루시는 미국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슐라이어 마커 사상을 비롯해서 관련론과 리출 신학에다 심지어는 진화론까지를 포함한 절충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자였습니다 이 라우스 앤 루시가 취했던 것들은 오늘날 현대 자유주의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 이 요한 바오르 교황 이세가 이 서거에서 돌아가시니까 기독교 불교 요교 뭐 회교 무슨 이슬람이교 모든 전세계가 이렇게 전부 다 주목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역적 모습을 봤을 때는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학적 의미에서 봤을 때는 철충적 이거는 다원주의이면서 이것은 범신론적이면서 또한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의 형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지 이것이 그래서 혼합된 비빔밥과 같은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 앞에 외로울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만약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리라고 바보 선생님이 갈라데스의 일정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기의 그 주장하는 이 사상을 주장하기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하다 얼마나 확신에 찬 파울 선생님의 주장이오 사상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 신본주의 신학을 지향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학사상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지 사람 중심의 신학사상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때에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현대 자유주의파 운동들이 인간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매우 잘한 것 같습니다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WCC 에큐멘크할 운동 소식의 카운슬러법 월드 초치스 이 운동이라고 하는 이것도 모든 종교와의 대화 이건 다원주의적 원리 모든 세계가 절충해가지고 서로가 혼합된 사상 속에서 공유의 개념을 가지고 상생의 논리에 이 운동과 발전을 시켜나가자고는 이것이 일반 세속적 논리에서 봤을 때는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것이 됐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갈라데아에서 1장 읽어보시고 바울 선생님이 지향했던 믿음 바울 선생님이 지향했던 이 선교 보금전도 운동 바울 선생님이 지향했던 신학사상 운동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가졌어 하나님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오라 내가 전하는 이 보금에 대한 확신 펄펄 넘쳐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보금에 대한 보금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이 있고 투체난 사명감에 불타올렸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이런 기록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보수주의 운동을 원하는 건 이런 의미에서 세상과의 타협과 세상과의 불타협이라는 한계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국가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1919년 기미독립 만세 때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가지고 나라를 찾자 한 대는 종교를 초월해서 기독교와 불교와 천두교가 합해가지고 우리 민족 대표로서 나가가지고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선언서를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운동을 한다 재난구제운동을 한다 사회 봉사활동을 한다 국가의 위난에 우리가 이제 국가 재건의 운동을 한다 이럴 때는 철저히 손을 잡고 제휘해서 함께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구속의 차원에서 진리운동을 전개하고 신학적 논리에서 우리가 썼을 때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 써야 합니다 내가 보금의 사명 앞에 다른 보금을 전하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바른신학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러한 리츄르 운동이나 하라나크 운동이나 라우스앤부시 운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데 이러한 사상들이 현대 자유주의 속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극단적인 자유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판해 봅니다 그런데 라우스앤부시가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책들이 보니까 기독교와 사회 위기라는 건 크리스차니티 앤드 소셜 크리시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가 이 사회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체해야 할 것이냐 기독교가 앞장서가지고 사회 위기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운동은 첫째가 구령의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영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사회적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지 그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구령운동을 배회하고 사회운동으로 병질시켜버리면 이건 잘못된 것인데 그의 그 기독교와 사회 위기라고는 책을 통해가지고 구구절절히 그러한 사상을 이제 내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금운동이라고는 말했습니다 소셜 이벤질칼 캠페인이라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보금운동을 자체를 사랑의 실천운동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모범자였고 사랑의 완성자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모범적 인물이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야만 우리 기독교 운동이 바른 운동을 한다 그래서 사회 참여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의 질서와 기독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에 보게 되면 크리시아니제이션 엔드다 소셜 보드라고 해서 사회의 질서와 기독교 우리 기독교와 사회의 질서 사회의 질서와 기독교 그러니까 어디까지인지 이 기독교의 교회 사상의 신학적 이론을 사회주의 운동에다가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나 천당이나 내시나 영혼이나 그 성령이나 그런 문제는 완전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해야 한다 그 다음에 사회의 보금을 위한 신학 즉 어데어라이 보드 오시알 가스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보금 자체가 이 사회를 향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과는 관계가 전혀 먼 단계에서 해석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란 무엇인가 와디스 그로시아니티 그래가지고 극단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래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편으로 봤을 때는 구원운동과 천국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운동과 천국운동을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자 모범자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엎고 사회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진실하게 정중하게 여러분에게 당부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은 사람의 낭만이나 사람의 욕망이나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데 목적을 둬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에 운동을 하는 것도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내 입장에서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던 원래의 사람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6일 창조를 마쳐놓고 모든 지어놓은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원래 원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구원을 시킨 것도 우리의 입장에선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운동이 진실로 기독교 운동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야 사회가 발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 참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인간 역사가 존재하는 한 분귀와 파장은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모순과 악은 항상 상존해서 평행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는 더 심해져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서 삽니다 알곡이 무성할 때는 잡초가 보이지 않지만 잡초가 무성하면 알곡이 약해지게 되고 잡초가 기승을 무리해서 이제 득세하게 됩니다 현대주의 신학사조가 이렇게 우리 교회 어려운 신을 가져다주고 교회가 변질되어 가는 것은 잡초가 알곡을 무성해서 능가해서 기승을 무리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판단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서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여 또는 이제 종으로 우리가 임의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받으시고 여러분 기회가 나신대로 이런 말씀들을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리수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고귀한 신령한 신비적인 영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회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해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